문화 최고! 오! 문화 최고! 감사합니다. 목소리 되게 크시다. 마이크 없어도 잘 들렸네요. 자, 이제 40분! 제가 춤을 7시까지 춤라고 했으니까 20분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시만, 잠깐만 자기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좋아요? 괜찮지 않으신 분들은 이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아, 잠시만요. 앞머리만 되게 신경이 나요. 그래서 앞머리만...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진짜 짧게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가와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가와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지 궁금하나... 어떻게 왜 이런... 더운 날씨에... 왜 열심히 춤을 추고 있냐... 궁금하신 분들은... 네, 여기 들어가시면... 할 거예요. 춤추는 거 좋아해가지고... 하하하하... 네, 이 정도? 괜찮아요? 아, 능력이에요. 좋은 질문이네요. 그렇다면... 42만명입니다. 하하... 하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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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42만명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봐요. 하하하하... 진짜로... 그냥...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이 기능 여러분들도... 구독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구요. 제가 오늘... 권영 끝나면... 7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킷버스가 있거든요. 목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 알겠다. 우원할게요. 약간... 불쌍해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멋있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런 분들은... 먹은을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This is... 킷버스. You know? Thank you. 킷버스? Yes, yes.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외국인분... 안 계시죠? 일본인분... 오! 일본인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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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유튜브やってるんで... 좋았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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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 다음 곡 가볼까요? 혹시 보고 싶은 곡이... 아... 아직 있으신 분... 좋아요. 소모공! 와우! 와... 까먹었었는데... 어... 맞네요. 소모공이 있네요. 지금 진짜 힘든데... 제가 저번에도... 마지막 곡으로 했었는데... 오늘도 마지막 곡으로... 탈 수도 있고... 네... 네... 한번 더 후보로... 가겠습니다. 소모공 너무 힘들어서... 아... 또 있나요? 없어요? 보고 싶은 거 없으신 분? 아... 또 있나요? 비비먼스터! 쉿! 쉿! 좋아요! 쉿! 쉿! 또 있나요? 예스!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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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베이비! 아 큐트 베이비! 또 있나요? 네? 오우! 여기 안찾나요? 아... 아... 쉿! 쉿! 예전에 같이... 침쳤었던 언니가... 아쉽네요. 저는 잘 못하거든요. 아... 이 정도인가? 이쯤... 쉿! 서너 번? 없어요 이제? 선생님 없어요? 이제... 저를... 안 볼 수도 있는데... 못 볼 수도 있는데... 없어요? 이 곡... 찾았으면 좋겠다. 오! 좋아요! 엔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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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스무디를 저분들을 위해 한 번 크롬만 해볼게요 그러면 스무디 여행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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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있습니다 흥분이 없어서 스무디 기억나요? 연습할까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연애는 한 번 실패 연애는 단골이 너무 맛있다 연애는 단골을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연애는 단골이 연애는 단골이 소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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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붙게 집어삼게 소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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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충 기억나는 것 같아서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스무디 나도 출 수 있다 이런 분 안 계세요? 나 출 수 있어 오? 오오오? 없어요? I know! I know 스무디! 없어요?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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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혼자서 스무디를 맛있게 먹어볼께요 목말라 잠시만요 ちなみに 댄스してますか? 댄스してますか? 자,こっち側을向いて どうするので 아,それは嫌ですか? 제가 앞으로 오라고 했는데 앞으로 오는 건 실패가 없어서 좋아요 저쪽 보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또,間違えても 許してください